지금 보시고 있는 진영은 11시, 파란색 테란, 최성훈 선수고요 양중지 해설 아... 지금 몇 시입니까? 여기 4시 방향 어... 라그나로크 신희범 선수 네 신희범 선수, CJ 신희범 선수 제가 요즘에 프로리그랑 이러면 그 제가 지금 오버워치만 하고 있지만 다 챙겨보거든요? 네 저도 많이 챙겨보죠 아 근데 이제 그 스타일이... 모르겠어요 제가 게임을 하는 거랑 보는 사람의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스트리... 어... 스타크래프트2 스트림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프로게이머때 연습할때랑은 엄청 다르죠 같은 그랜드마스터라도 프로게이머랑은 엄청 다르거든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게 아... 아... 이 테란, 최성훈 선수도 이 빌드는 그렇게 좋다는 사신이죠? 네 일단 최성훈 선수가 성가스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투바락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병영이 하나 더 올라가겠죠? 네 올라갔죠? 산바락 이제... 이 빌드는... 아... 그렇게 악명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 맵에서는 산바락이 더 쓰이는게 맵을... 맵의 지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신이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엄청 많습니다 되게 넓죠 이런 맵은 없어져야하는데 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 점막을 깔기 전까지는 그... 점막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왕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되게... 버겁거든요 사신이 따라가기에 그렇죠... 아... 네 산바락 그리고 세... 어... 두 번째 가스가 올라가고 있고요 방금 세컨드 가스라고 할 뻔했습니다 하하하하하 이게 아무래도 와이프가 미국인이다 보니까 하루종일 영어를 쓸 때가 더 많습니다 한국말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영어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선수 시절 슬레일 썰 없나요? 아... 슬레일 썰 얘기는 별로 안하고요 저희는 딴썰 같은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되게... 아... 그냥 인생의 교훈을 얻었... 정도... 네... 그리고 예... 어... 일단... 아니 근데 첫 사신을 봤는데 이제 두 번째 사신을... 봤나요? 아... 지금 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제 눈치챈 것 같아요 네... 일단... 어... 신이범 선수의 오버로드가 어... 두 번째... 어... 커맨드 센터가 없는 걸 봤죠? 사령부 아... 일단 그... 첫 번째 대군주가 두 번째 사신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 네... 저도 저그... 저 부종할 때 저그를 하거든요 부종적으로 할 때 아... 이 빌드만 오면 그냥 전치 지쳐요 네... 양주인 선수는 저그로 그랜드마스터 찍지 않았습니까? 아이... 쉽죠... 그랜드마스터는... 네... 찍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아... 이 빌드를 그렇게 받기 어렵더라고요 네... 이런... 어... 이 빌드를 상대할 때 저그가 보통 퀸 저글링을 하던가 아... 여왕 저글링을 하던가 아... 여왕 저글링을 하던가 아니면은... 빠르게 바퀴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신이범 선수는 아무래도 TSA 출신이다 보니까 바퀴를 가는... 쪽으로 선택했네요 아... 바퀴가... 어... 좋나요? 바퀴? 이게 선수 성향마다 다릅니다 이게 선수 성향마다 달라가지고 어떤 게 좋다 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맞기 나름이죠 일단... 현재까지 잘 맞았습니다 현재까지 잘 맞았고 지금 바퀴 4개... 나오고 있고 아... 지금 저글링 움직임으로 아... 아... 최정원 선수 지금 북미 서버거든요 운 좋게 또 북미 서버를 하게 돼가지고 컨트롤이 되게 좋습니다 아... 지금 살아있네요 네... 하지만 지금... 네... 바퀴로... 잘라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건 뭐 이제... 사신으로는 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 사신이 조금만 무리하게 되면은 이게... 어... 신이범 선수가 바퀴를 가는지 여왕 저글링을 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 이제 봤죠? 어... 두기... 아... 두개 끊겼죠? 네... 두기까지 사신 잘라주고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그 네... 지금 저그가... 저글링을 더 만들고 오버로드를 뚫는 경우를 봐서는 왠지... 올인을 갈 것 같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아... 대군주를... 아... 4개나 찍어졌네요 네... 올인을 갈 것 같다는 느낌인데 아... 드론을 한 마리 찍었고요 방금 근데... 아... 역시 지금 괴멸충을 만들고 있고 아... 이제 드론을 못 넘는 걸까... 아... 이제 드론을 못 넘는 걸까... 네... 그... 폭탄에 좀... 네... 심을 많이 볼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어... 괴멸충만 만들고... 드론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이범 선수고요 아... 그냥 이제 사신을 잘라주려고 예... 이동 속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뭐... 하지만 저희가 아는 최성훈 선수는 언제나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벙커가 이미 하나 있었고요 아... 이제 꼼꼼하게... 아... 지금... 뭐... 보급고가 이미... 40위에 70위까지 뚫려있는데 두 개를 더 짓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괴멸충에... 바퀴까지 봐버렸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죠 그... 제가 이제 또... 저그를 좀 해보긴 해봤지만 이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설... 해설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네... 일단은... 산바락에서... 팩토리나... 팩토리나 아니면... 더블 엔지니링 베이가 안올라가는거 봐서는... 지금 올인을 의식하고는 있거든요? 아... 하지만 유닛이 너무 없죠 지금? 아... 이거 뭐 이렇게... 입구를 나름 예상하고... 좀... 지어놨는데... 아... 이거 좀 뭔가... 안 맞았어요... 빨리 건설로봇이 나와서... 그래서... 예... 여기서... 약간... 조금... 엄청난... 어... 아... 근데 이거... 저그... 좀... 무력하게 막힐것 같아요? 아... 예... 저그는 막히고... 아... 예... 저그는 막히고... 그래서 최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타격이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방금까지...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지금 자극대가... 아직 안됐거든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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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그... 밖이... 아... 불공부터... 벙커 하나 깨는게... 너무 크죠? 어... 그래도... 아... 되게... 아... 괜찮게 막았어요... 아... 괜찮게 막았네요... 생각보다... 아... 저그... 생각보다 마린을 못죽였어요... 아... 예... 저그... 생각보다 좀... 아... 이거... 저... 저도... 좀 본인 입장에서... 으... 으... 으아하게 막혔는데... 네... 되게... 되게 의아하게 막혔네요... 예... 지금... 어... 지금 테란도... 지금 세 번째 멀티가 있거든요... 지금... 내리지는 만...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나쁘지 않게 됐어요... 뭐... 네... 나쁘지 않게 됐... 아... 됐는데... 아직도 그... 엔지니어링 베이가 없죠? 이게... 한글로 뭐죠? 아... 아...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나네... 아... 생각이 전혀 안납니다... 지금... 하필 클라이언트... 네임... 아... 이름도... 공학연구소? 아... 공학연구소... 예... 맞나요? 네... 공학연구소 맞죠? 지금... 어... 특이하게... 아직 최성원 선수가... 공학연구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거 노업... 한병불검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아... 이제 올리죠... 이거를... 아까... 그... 사신... 피플... 사신으로 시작해서... 이게 좀... 빌드... 아달이라고... 좀... 맞지가... 않나봐요... 사실 제가 테란을... 플레이해보지 않아가지고... 그... 입장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거든요... 아...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공학연구소가 두개나 있었... 있었고... 이제 업그레이드들과 돌아갔으면은... 아무래도... 개멸충 바퀴에... 타격을 받았을 것 같네요... 아... 이제 지금... 세번째... 세번째... 멀티... 꼼꼼하게... 저글링 한마리 남겨두고... 조금이라도 딜레이시키는 모습... 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직 컨디션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서성현 선수에 비해서... 네...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좋은 것 같죠... 일단... 시색을 별로 좋... 좋지 않게 시작은 했지만... 그... 예상치 못했던... 어... 공격으로... 세기... 세기...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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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 좋은 모습으로... 잡혀있고요... 네... 일단은... 저글링으로 이렇게...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좋죠... 이런 꼼꼼한 모습... 원래 신이밤 선수의 경기를 많이 봤는데... 요새... 어... 상... 어... 다른 저그 선수들이... 실행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저희가 입스타로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퀸 한마리 드랍 해가지고... 어... 점막을 펼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아... 그런 모습들을... 스칼렛 선수가 좀... 네... 원래 한국 선수들은 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어... 지금... 세번째... 멸티 쪽에... 네... 최종원 선수 꼼꼼하게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점막을 제거하는 모습... 근데... 여기 의료선이 없거든요... 어... 예... 의료선이 없어서... 아... 왜 의료선이 없이 이렇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죠? 아... 근데 이거... 저골링의 숫자가... 생각보다 부족해서... 이렇게... 아... 최종원 선수가... 아직... 4멀티가 지어진... 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3멀티를 가서... 드론을 먼저 잡아주는... 되게 좋고요...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네요... 아... 이거... 어... 오...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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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데도... 테란이 굉장히 좋네요... 아직... 네... 테란이 좋죠... 일단 아무리 그... 안좋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이 왔더라도... 일단... 깔끔하게 막아낸 이후로... 아... 저도 요즘... 경기를 많이 챙겨보는 편인데... 최종원 선수 빌드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의료선... 의료선이 굉장히 늦어서... 좀 불안했는데... 굉장히 잘 이끌어가고 있네요... 네... 1, 1업에 맞춰서... 어... 탱크 의료선과 함께 압박하려는... 최종원 선수 모습이고요... 일단... 시니웅 선수는... 계속 막아야돼요... 제가 이게... 다른 프로 저그게이머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울트라 뜨기 전까지... 일단 막아야지... 게임이 된다고... 아... 근데 이제... 좀... 별로... 아... 그니까... 좀... 양상이... 지금... 이제... 테란이... 1, 1업이... 완료가 됐거든요... 네... 좀 많이... 많이 늦게 됐죠... 생각보다... 아... 근데... 병력 차이가... 굉장히... 이거... 싸우면은... 저그가 그냥... 무력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준신에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원 선수는 원래... 옛날부터... 병력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했고... 업그레이드는... 별로... 다른 선수보다... 좀 늦게 하는 경향이 강했지 않습니까...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졌... 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인구수가 20을 앞서는... 이 유리함을... 이용해서 공격을 가는 모습... 그래서 다... 4멀티를... 푸셨고요... 아... 지금... 아... 탱크... 탱크... 공통전차를... 아... 아... 우리 손도... 우리 손까지... 전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4멀티를 깨고...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은... 좀 빼는 경향... 어... 뺐었어야 했는데... 이게... 4멀티 해처리를 깼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이 아직도 63마리거든요... 아... 그래서... 신이범 선수가 지금부터... 지금... 업그레이드에... 유리함을... 잘 이끌어가면은... 네... 굉장히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건... 네... 최성훈 선수의... 어... 3발악이 되게... 늦게 올라가고 있구요... 원래... 보통... 3... 3... 사령부가 돌아간 이후로... 8발악까지 맞춰주는... 그런... 어... 매크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병력에 힘을 썼기 때문에... 네... 늦은 타이밍이죠... 네... 업그레이드도 늦고... 보통... 보다... 어... 발악 타이밍이 되게 늦습니다... 지금... 의료선... 그리고... 네... 성과가 없지만... 지금 4멀티를 취소한다면... 되게 좋은 플레이가 되겠죠? 아... 아... 취소 못했어요... 아... 아쉽네요... 일단... 최성훈 선수의 3발악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자원이 되게 많이 남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요... 에... 네... 굉장히 많이 남네요... 지금 4번째 멀티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예... 어... 지금 업그레이드도... 지금... 지금... 업그레이드를 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업그레이드에서 좀... 상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에... 지금... 업그레이드가... 신일범 선수가... 저글링... 아... 공 1업... 방 2업... 앤... 바퀴가... 공 1업 되있구요... 이제 테라는... 막 이제 2업이 다 되가네요... 아... 테란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늦었는데... 아... 지금 저그가 좀... 아... 분리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 업그레이드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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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따라잡혔고... 이길 수 있는... 경기가 한번씩 나오긴 하거든요... 아... 그렇지만 지금... 있는 가스 유닛이... 어... 맹독충 밖에 없고... 그렇죠... 이제... 아직 하이브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최성호 선수는 이제... 이제... 공 3업까지... 네... 여기서 신희범 선수가... 아... 탱크가... 아... 아... 공 선전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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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희범 선수가... 자원이... 많지 않은데... 병력이... 아... 지금... 몇 개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방금... 폭격으로 엄청 많이... 이렇습니다... 네... 지금... 어... 신희범 선수의 상황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이 병력을... 막고... 사멀티를... 지켜도... 불리한게... 일단... 하이브가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구요... 이제 최성호 선수는... 삼성으로부터 찍혔는데... 일단... 결과가 좀... 보이죠... 아... 네... 아... 지금... 받쳐줄 수 있는 저걸링... 맹독충이 더 없기 때문에... 개별일충이... 네마리밖에 살지 못했구요... 아... 지금 타락기도... 지금... 해병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어서... 지금... 오히려 다 잘리게 생겼어요... 지금... 네... 최성호 선수가... 어... 방업을 찍지 않고... 어... 어... 되게... 모르겠네요... 최성호 선수가... 보통... 사람들에게... 똑똑한 선수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 방삼업은 의미가 없다는... 네... 계산이... 됐나... 입니다... 네... 지금... 똑똑하게... 똑똑한 플레이로... 지금 팬크만 뒤에 놔두고... 아... 지금 근데 공승전자가... 저렇게... 길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네... 아... G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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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